저희도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순간입니다.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주인공 지킬이 주위의 억압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넘버인데요. 저희가 불러드릴 이 노래가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 이순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순간 나만의 꿈은 나만의 소원 이미 못 잊지 않아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순간 차가운 나만 이 무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윤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자슴을 어서 던진다 지금 내게 박신만 박신만 있을 뿐 난 건 이제 승리 뿐 그 많았던 피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부딪혀 맞설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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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만약에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기쁜 강직한 강직한 간절한 기도, 절신한 기도 신의 허락하소서 신의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